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자기자본이익률과 총자산이익률 요 2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.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오늘은 그 개념만 한번 살펴보자고요. 자 어떤 기업이 자산이 100억이다 이런 얘기는 자산이 자본 더하기 부채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자본 내돈과 빌린 돈 부채 합이 자산이니까 요 자본과 부채 합이 100억이다 이래도 되는 거죠. 근데 자본은 내돈이니까 자기자본이라고도 표현하고요. 부채는 타인자본이라고도 합니다. 자 그러면 이 자산 100억 중에 자본이 80억 있고 부채가 20억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요 100억을 가지고 1년 동안 잘 굴렸어. 그래가지고 이익을 10억을 냈다고 치자고요. 그럼 우리가 이 기업의 이익률을 한번 분석을 해볼 때 이익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요 총자산이익률은 이름에 다 나와있어.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들이 막 외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요것도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 데서 이름이 다 나와있는데 요 총자산이익률은 뭐냐면은 이익이 분자로 가고 여기 총자산이 분모로 가서 총자산 대비 이익이 몇 퍼센트가 낫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총자산이익률입니다.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하면 곱하기 100하면 여기 10%가 총자산이익률이겠죠.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익률은 여기 봐봐요. 이름에 또 나와있어. 자기자본. 이번에는 분모가 자기자본이고 이익이 분자인데 즉 여기다 100하면 12.5% 이렇게 나오죠.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 80억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낫지?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. 그죠?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총자산이익률은 자산 즉 자본 더하기 부채분의 이익이고 요 자기자본이익률은 자본분의 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한 의문을 좀 풀어야죠. 질문이 나와야 돼. 선생님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이익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익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? 이 이익은 단기순이익인가요? 영업이익인가요? 매출 총이익인가요?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딱 하셨어야죠. 그죠?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이익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이익은 주로 요 단기순이익을 씁니다. 단기순이익을.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자기자본이익률이 있잖아요. 그러면 타인자본이익률이라고도 있을까요? 뭐 타인자본이익률이라고도 있어요. 그러면 이 기업이 돈 빌렸죠? 그러면 뭐 줘야 돼요? 그러니까 타인자본이익률은 이자야. 이자. 이자율이라고요. 이자율. 그러면 우리 이 표에서 어디 이자 비용이 어디에서 빠져나가요? 금융비용에서 여기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단기순이익이란 것은 결국 이 빌렸던 돈. 이 빌렸던 돈의 대가까지 다 준. 그러니까 이자를 다 뺀 그 나머지 순수한 이익만 여기 남는 거예요. 여기 들어간다고. 이게.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이걸 한번 좀 보자고요. 가령 어떤 기업이 총 자산이익률이 100억분의 10억 이렇게 나왔어요. 100억분의 10억. 이거 10%죠? 근데 한번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만약에 이 기업이 첫 번째 1번 경우와 2번 경우에 총 자산이익률이 100분의 10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이 20분의 10이야. 단기순이익은 똑같아. 근데 이 두 번째는 이럴 수 있죠. 50분의 10이야. 그죠?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자기자본이익률만 따지고 보면 총 자산이익률은 같은데 자기자본이익률을 따지고 보면 요거 50%라. 요거는 20%죠. 그럼 이거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? 우리가. 자 요 경우가 보면 자기 돈 20억을 가지고 이 부채는 얼마였겠어? 부채는 그럼 80억이겠지. 80억. 자기 돈 20억을 가지고 부채를 이용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. 그럼 이 50%는 자기자본 대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부채를 잘 활용해서 내 돈은 조금만 갖고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입니다. 요 경우도 부채는 80억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50억이겠죠. 50억. 이 경우도 부채를 이용해서 돈을 벌긴 했겠지만 앞에 있던 요 경우보다는 부채의 활용도가 좀 떨어졌던 거죠.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.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? 그렇지. 이게 바로 우리가 레버리지 또는 지렛대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 경제기사 읽기 네 번째가 있어요. 제가 경제기사 읽기 재생품 네 번째에 그때 레버리지, 지렛대 효과, 레버리지가 지렛대 효과예요.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때 제가 이 이익을 그냥 퉁 쳐가지고 이익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지렛대에는 사실 요 부채에 포함된 요 금융비용 있죠? 요런 것 같이 다 고려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을 요렇게 따졌던 것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오케이. 자 그러면 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동정업계인데 얘는 자산규모가 95억, 얘는 한 97억이래요. 근데 A는 총자산 이익률이 10%고 B는 3%야.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? 아 자산규모가 서로 비슷한데 A라는 기업이 요 자산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구나. B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럴 수 있어요. 자 우리 이 총자산 이익률의 분자를 영업이익으로 쓸 수도 있어.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요. 그러면 요 영업이익은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고 합니다. 영업이익률. 그럼 요 지표도 가령 은행, 은행, 이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총자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. 왜? 이런 자기자본이익률같이 이렇게 여기 단기순이익을 쓰는 것보다 여기 영업이익이 높아야지 총자산 영업이익률이 높아지죠. 왜? 그렇지. 영업이익이 높아야지 이거 봐봐요. 금융비용. 자기 은행한테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영업이익이 많아야지 금융비용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니까 단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요 영업이익도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총자산 영업이익률 지표도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럴 수 있어요. 만약에 총자산 영업이익률하고 자기자본이익률하고 얘는 굉장히 높아. 가령 15%인데 자기자본이익률은 예를 들어서 한 4%로 좀 너무 낮다. 그럼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어요? 그렇지. 사실 부모가 영업이익이 높은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데 단기순이익은 낮다?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얘는 영업이익이 높은데 영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죠? 아니면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버는 족족이 은행한테 다 이자 비용으로 나가거나 법인세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예측 가능하니까 별로 그렇게 가능성은 없는데 이 영업이익에서 단기순이익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구나. 이런 것도 서로 이 이익률끼리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비율 분석을 한번 개념만 한번 좀 잡아봤어요.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비율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재밌었죠?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